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농장에 새로운 식구가 찾아온다고 해요 닭, 강아지, 말, 어떤 동물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새로운 동물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리딩하기 전에 책 읽기를 도와둘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나와라! Words! 오늘은 농장 동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은 농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도시가 아닌 근교에 가축들이 살고 있는 농장은 영어로 Farm Farm 오늘 농장에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흥미, 신남 Exci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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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는 귀여운 주인공 친구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어린이들은 영어로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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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농장에 트럭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를 싣고 들어옵니다 달그닥거리면서 달리다 Rattle 아이들은 트럭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신나게 달렸어요 달리다 Run 달렸다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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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의 신나는 일 덕분에 모두들 웃으며 즐거워했답니다 웃다 랜 랜 랜 랜 랜 랜 랜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Farm Farm Excitement Excitement Children Children Rattle Rattle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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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a book! Let's read a book! 오늘 함께 읽을 책이에요. 프리던스 from Peru. 페루에서 온 프루던스라는 재미있는 책 제목입니다. It is written by Judy Carter and illustrated by Richard Hood. 이런 작가님들께서 책 멋지게 써주셨어요. 책 표지에 있는 그림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Where are we? 여기 어딘가요? I see many animals here. 동물들이 많은 농장에 왔군요. We are on the farm. There are chickens, a duck, and a cow.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동물들이 어디 주변에 있어요? 트럭 주변에 모여있죠? 이 트럭 안에 어떤 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인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림에 있는 소녀가 하고 이렇게 놀라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아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트럭 안에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자고요. Let's turn to the next page. Prudence from Peru. 와, 배경이 바뀌었군요. The background has changed. 트럭 한 대가 농장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A truck is coming to the farm. 많은 동물들이 우리 밖을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트럭을 보고 있을까요? Why are they looking at the truck? 잘 모르겠는데 우리 책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봐요. 오, 그림을 보니까요. 가족들이 손에 한가득 뭔가를 들고 가고 있죠. They are carrying pails and the hay. 양동이와 건초를 나르고 있네요. They'll feed the animals. 여기 있는 많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건가 봐요. 가족들이 정말 활기차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책 같이 읽으면서 무슨 일이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요. Let's read. There was great excitement on the farm. 농장에 굉장히 신나는 일이 생겼답니다. Someone new is coming today, said dad.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농장에 온단다. 오늘 오게 될 거야. 라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Who is it? asked the children. 그게 누군데요? 하고 아이들이 물었겠죠. Wait and see, said mom.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조금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누가 올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해요. The children ran outside to wait. 아이들은요. 밖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밖으로 막 달려 나갔답니다. 누가 오는지 너무 궁금했겠죠. The sheep were buying. 자, 여기 있는 양이요. 바하하하 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메 소리를 내고 있었고. The cows were mooing. 이 소들은요. 무, 메 소리를 내고 있었고. The chickens were clucking.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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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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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닭들이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Someone new is coming today. The children told the animals. 오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온대 하고 아이들은 동물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농장 식구들이 정말 신나 보이죠? Let's go to the next page. There is a truck. 큰 트럭이 한데 도착했군요. Everybody is looking at the truck. 가족 모두 다 트럭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책 표지에서도 본 것 같죠? There are some animals in the truck. 트럭 안에 동물이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 책 같이 읽어봐요. A truck came rattling into the yard. 트럭이 덜구덕 소리를 내면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The cows looked up. 소들도 이렇게 쳐다봤고요. The sheep looked up. 양도 이렇게 쳐다봤고 The chickens looked up too. 닭들도 쳐다봤어요. The children ran to the truck. 아이들은 신나서 트럭으로 막 달려갔답니다. They saw two sets of eyes. 눈 두 쌍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봤더니 눈 두 쌍이 보였답니다. They saw two long necks. 그리고 아이들은 두 개의 긴 목도 볼 수 있었어요. Are they giraffes? asked Kelly. Kelly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네들 기린들이에요? 목도 긴 것 같고 눈도 두 개나 있는데 기린인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Mom and Dad left. 엄마, 아빠는 하하하 하고 웃으셨어요. 기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봤는데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There was great excitement on the farm. someone new is coming today said dad who is it asked the children wait and see said mom the children ran outside to wait the sheep were bawing the cows were mooing the chickens were clucking the chickens were clucking were clucking someone new is coming today The children told the animals. A truck came rattling into the yard. The cows looked up. The sheep looked up. The chickens looked up too. The children ran to the truck. They saw two sets of eyes. They saw two long necks. Are they giraffes? asked Kelly. Mom and Dad laughed. Great!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 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There are many animals on the hmm. 도시가 아닌 곳에 있고요. 동물들이 많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농장입니다. 농장에 동물들이 많이 보이죠? 빈칸에 알맞은 단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Three, two, one, farm. There are many animals on the farm. Question number two. The hmm looked up the truck. 귀여운 아이들이 아주 궁금해하면서 트럭을 보고 있네요.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정답은 Three, two, one, children. The children looked up the truck. Question number three. A truck came into the hmm. 트럭 한 대가 뜰로 들어왔군요. 마당이나 뜰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Three, two, one, yard.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there was great excitement on the farm. 농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겼었죠. Second, a truck came rattling into the yard.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왔는데요.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딩 함께 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ari. 지난 시간에 함께 Prudence from Peru 책의 첫 부분 읽어봤는데요. What do you remember? Were,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there was great excitement on the farm. 농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겼죠. Second, a truck came rattling into the yard.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왔었죠. 오늘은 농장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농장 동물들의 관할 배웅이 계속됩니다. 트럭 안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 한 마리 있었어요. 신기한 Strange Strange 그 동물은 아주 기다란 속눈썹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속눈썹 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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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에서 내린 그 동물은 주인공 친구들과 농장 식구들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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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동물은 마당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집 앞에 넓은 공간인 마당은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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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물은 알파카라는 동물인데요. 남아메리카의 페루라는 지역에서 온 동물이라고 해요. 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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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메리카의 페루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세계지도에서 찾아볼까요? 지도책 세계지도 알파카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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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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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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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Let's start reading!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의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봐요. What a cute animal! 너무 귀엽게 생긴 동물이죠? 그런데 이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What animal is this? It has big eyes and a long neck. 눈도 굉장히 크고요. 목도 긴 이 동물. 어떤 동물인지 책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해요. Dad let down the ramp. 아빠는 경사대를 바닥으로 내려주셨어요. A little animal appeared. 그랬더니 작은 이 동물이 나타났답니다. It had big eyes. 이 동물은요, 눈이 굉장히 크고요. It had long, long lashes. 그리고 이 동물은 길고 긴 속눈썹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림 한번 볼까요? 눈도 크고 속눈썹도 굉장히 길죠. It stared at the children. 이 동물은 친구들을,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새로운 곳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죠? The little animal had long coat. 이 동물은요, had a long coat. 털이 굉장히 길었답니다. It had a long neck too. 그리고 목도 굉장히 길었어요. But it wasn't a giraffe. 목이 길긴 했지만 길이는 아니라고 하네요. What could it be? 그렇다면 대체 이 동물은 뭘까요? Meet Prudence from Peru, said mom. 페루에서 온 Prudence를 만나봐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동물의 별명이 Prudence인가 보네요. Let's go to the next page. Wow, a bigger animal came out. 모양은 비슷한데요. 조금 더 큰 동물이 왔군요. 아빠가 여기 동물들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는데요. Dad put the animals in the field. 풀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주변의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동물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특별한 동물들의 이야기 같이 읽어봐요. A bigger animal came out behind a baby animal. 아기 동물 뒤에 더 큰 동물이 나왔답니다. It went 흠흠흠. 큰 동물이요. 흠흠흠흠 하고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럴까? That is the baby's mother, said mom. 그 큰 동물은 아기의 엄마야 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죠. She makes that humming noise when she is afraid. 그 엄마 동물은요. 흠흠흠흠 하는 humming noise, 흠흠흠 소리를 언제 내냐면 조금 무서울 때 낸다고 해요. 새로운 곳에 와서 아직 긴장이 덜 풀린 것 같죠? Dad put the strange animals in the field. 아빠께서는 마당에다가 그 특이하게 생긴 동물들을 놓아두셨어요. The cows came to look. 여기 소들도 저게 무슨 동물일까 하고 보러 왔답니다. The sheep came to look. 그리고 여기 양도 뭘까 하고 보러 왔어요. The chickens came to look too. 치킨, 닭들도 이렇게 보러 왔답니다. No one had seen such strange animals before. 아무도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동물은 본 적이 없었어요. 대체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그림을 보니까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아기 동물과 엄마 동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죠? These animals have furry coats. 이 동물은 긴 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 이름은 뭘까요? Let's read. What are they? asked Joe. 대체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에요? 하고 조가 물었답니다. They are alpacas, said dead. 이 동물들은 알파카라는 동물이야. 라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Where did they come from? asked Kelly. 그렇다면 이 알파카라는 동물은 어디서 왔어요? 하고 Kelly가 물었어요. They come from Peru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에서 왔단다. 오, 멀리서 온 동물이네요. We can look up Peru in an atlas, said dead. 우리 페루라는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 찾아볼 수 있어. 하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답니다. 페루에서 온 알파카였군요.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봤는데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dad let down the ramp a little animal appeared it had big eyes it had long, long lashes it had a long neck too but it wasn't a giraffe what could it be? meet prudence from Peru said mom a bigger animal came out behind the baby animal it went hum, hum, hum that is the baby's mother that is the baby's mother said mom that is the baby's mother she makes that humming noise when she is afraid dad put the baby's mother dad put the strange animals in the field in the field the cows came to look the sheep came to look look the sheep came to look the chickens came to look too the chickens came to look too What are they? asked Joe. They are alpacas, said Dad. Where do they come from? asked Kelly. They come from Peru in South America. We can look up Peru in an atlas, said Dad. Great! 큰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The family hmm at the animal. 가족들이 신기하게 생긴 이 동물을 빤히 쳐다보고 있죠? 무엇무엇을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라는 단어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3, 2, 1, stared. The family stared at the animal. Question number two. The animals walked to the hmm. 동물들이 이곳으로 걸어가고 있군요. 들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들판에 해당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정답은 3, 2, 1, filled. The animals walked to the field. Question number three. Hmm, come from Peru in South America. 이 동물은 긴 목을 가지고 털이 많은 동물입니다. 바로 알파카인데요.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서 왔죠? 정답은요. 3, 2, 1, alpacas. alpacas come from Peru in South America. 와,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strange looking animals appeared. 트럭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었고. Second, they were alpacas. 알파카라고 하는 페루에서 온 동물이었죠?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ari. 지난 시간에 함께 Prudence from Peru 책의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봤는데요. What do you remember? 어떤 부분 기억나나요? First, strange looking animals appeared. 트럭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었고. Second, they were alpacas. 알파카라고 하는 페루에서 온 동물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농장 동물들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오목한 그릇. 영어로는 bow이라고 해요. bow, bow, bow.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가축들은 사료를 먹으면서 커 나가는데요. 사료.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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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동물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죠. 냄새를 맡다. sn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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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 있는 동물들의 털을 깎아 털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털을 깎다. s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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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나 염소의 털은요. 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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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털이나 양모를 이용해서 따뜻한 옷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옷감. clo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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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what? bow. bow. pallet. pallet. sniff. sniff.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Let's start reading! 지난 시간에 이어 책의 세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고 있네요 The children are feeding alpacas 알파카는 과연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문장 같이 읽어봐요 Mom got a bowl of pellets 엄마께서 a bowl of pellets, 사료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She showed the children how to feed the alpacas 엄마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How to feed, 어떻게 먹이를 주는지 feed, 먹이를 주는지 알파카에게 먹이를 어떻게 주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셨답니다 Mother alpaca likes the pellets said Kelly 엄마 알파카가 사료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하고 Kelly가 말했어요 Prudence is sniffing my hair said Joe 여기 Prudence는 내 머리를 킁킁 냄새를 맡고 있어 sniff, 냄새 맡다 라는 단어죠 우리 동물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을 탐색하거나 주변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그쵸? He laughed 이 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여기 친구들을 보니까요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고 있죠 They are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뭔가 정보를 검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The night the children found out more about alpacas 그날 밤에 아이들은요 found out, 찾아냈어요 무엇을 찾아냈을까? more about alpacas 알파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found out, 찾아냈답니다 You can read their alpaca notes 이제 여러분은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알파카 노트를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알파카 노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Look at this picture 여기 친구들을 보니까요 전통 우상을 입고 있네요 The children are wearing traditional clothes 알파카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옷은 어떤 나라의 전통 우상일까요? 여기 보니까 지도도 보이네요 There is a map 어떤 나라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나라일까? 우리 같이 문장 읽어봐요 알파카들은요 come from 어디서부터 왔냐면 the mountains of Peru 페루의 산악지방에서부터 왔다고 해요 It is cold there 산악지방은 어때요 날씨가? 굉장히 춥겠죠 우리 봄에 산에 가보면 눈이 굉장히 늦게 녹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산악지방은 굉장히 추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카들은요 have 가지고 있어요 길고 wooly 털이 아주 북실북실한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털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알파카들을 따뜻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keep them warm 따뜻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자 알파카들은요 여기 페루 보이시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라는 지역에서 왔다고 해요 Let's go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우와 여기 사진 보세요 아저씨가 뭔가 하고 계시죠 What is the man doing? The man is shearing the alpaca's wool 알파카 털을 막 깎아내고 있는데 우리 알파카 털 없어도 괜찮을까요? 아랫부분에는 보니까 풀밭에서 알파카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What do they eat? Let's find out Alpacas are good foreign animals 이 알파카들은요 좋은 가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They eat grass and alpaca pellets 이 알파카들은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풀도 먹고요 또 알파카 사료도 잘 먹습니다 Farmers shear alpacas for their soft wool 그래서 농장 아저씨는요 알파카의 부드러운 털을 위해서 알파카 털을 깎아낸다고 해요 왜 깎아낼까요?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옷감이죠 이 울로요 이 털로 무엇을 만드냐면 부드럽고 따뜻한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자 우리 알파카는 어느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산악 지방에서 추운 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woolly coats 털이 북실북실 많이 나 있었어요 자 이런 알파카로 옷감을 만들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있는 코트를 알파카 원단을 이용해서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자 알파카 원단으로 만든 코트라고 하니까 알파카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Let's go to the next page 여기 인덱스 페이지가 있네요 여기 나온 단어들 이 페이지에 가면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아래편에 보니까 notes from the author 작가로부터 온 작은 메모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On our farm we have 30 alpacas 여기 있는 주인공 아저씨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분께서는 몇 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농장에 30마리의 알파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알파카가 많네요 They are beautiful animals 이 알파카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They are sweet and gentle 이 알파카들은 온순하고 또 굉장히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They like the other animals 굉장히 다른 동물들도 좋아하고 친숙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alpacas are very nosy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nosy 참견하고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나 봐요 They like to know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참견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like to know 아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엇을 what is going on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알파카 책 같이 읽어봤어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mom got a bowl of pellets she showed the children how to feed the alpacas mother alpaca likes the pellets said kelly prudence is sniffing my hair said joe he laughed that night the children found out more about alpacas you can read their alpaca notes alpaca notes alpacas come from the mountains of Peru it is cold there alpacas have long wooly coats that keep them warm alpacas are good farm animals they eat grass and alpaca pellets they eat grass and alpaca pellets farmers shear alpacas for their soft wool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they are beautiful animals they are sweet and gentle they like the other animals alpacas are very nosey alpacas are very nosey they like to know what is going on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알파카들은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동물의 털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3, 2, 1, coat Alpacas have long woolly coat Question number two Farmers hum alpacas for their soft wool 농부 아저씨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을 얻기 위해서 알파카의 털을 깎고 계시네요 정답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3, 2, 1, shear Farmers shear alpacas for their soft wool Question number three Alpacas eat grass and alpaca hum 알파카들은 풀을 먹고 또 알파카 사료를 먹고 자라납니다 사료에 해당하는 이 단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pellets Wow!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alpacas live in cold mountains 알파카는 추운 산 속에서 살고 Second,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따뜻한 알파카 털을 이용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ari 우리 지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Prudence from Peru 책 같이 읽어봤어요 배웠던 내용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One day, strange-looking animals came to the farm 특이하게 생긴 동물들이 농장으로 왔고 그 동물들은 페루에서 온 알파카라는 동물이었죠 Alpacas live in cold mountains 이 알파카는 추운 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었고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따뜻한 알파카 털을 이용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감도 만들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자 그럼 Prudence from Peru 책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배웠던 내용 떠올려봐요 Let's watch!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There was great excitement on the farm Someone new is coming today said dad Who is it? asked the children Wait and see said mom The children ran outside to wait The sheep were buying The cows were mooing The cows were mooing The chickens were clucking Someone new is coming today The children told the animals A truck came rattling into the yard The cows looked up The sheep looked up The sheep looked up The chickens looked up The chickens looked up, too The chickens looked up, too The children ran to the truck They saw two sets of eyes They saw two sets of eyes They saw two long necks Are they giraffes? Asked Kelly Mom and dad laughed Dad let down the ramp A little animal appeared It had big eyes It had long, long lashes It stared at the children It stared at the children The little animal had a long coat It had a long neck, too But it wasn't a giraffe What could it be? Meet Prudence from Peru Said mom A bigger animal came out Behind the baby animal It went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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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he baby's mother That is the baby's mother Said mom She makes that humming noise When she is afraid Dad put the strange animals In the field Dad put the strange animals In the field The cows came to look The sheep came to look The chickens came to look, too No one had seen such strange animals before What are they? Asked Joe They are alpacas Said dad Where do they come from? Asked Kelly They come from Peru In South America We can look up Peru In an atlas Said dad Mom got a bowl of pellets She showed the children How to feed the alpacas Mother alpaca Likes the pellets Said Kelly Prudence is sniffing my hair Said Joe He laughed That night The children found out More about alpacas You can read their alpaca notes Alpaca notes Alpaca notes Alpacas come from the mountains of Peru It is cold there Alpacas have long wooly coats That keep them warm Alpacas are good farm animals They eat grass They eat grass and alpaca pellets They eat grass and alpaca pellets Farmers shear alpacas for their soft wool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The wool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They eat grass and 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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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ike to know what is going on Excellent!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읽어줬어요 벌써 이렇게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니 자신감이 팍팍 느껴지죠 이번에는 함께 읽었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쏙쏙 정리해 볼 수 있는 questions 준비했어요 Let's check the questions Question number one What is this story about?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A. This story is about alpacas 알파카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B. This story is about giraffes 목이 긴 기린에 관한 이야기였을까? 정답이요 3, 2, 1 The answer is A. This story is about alpacas 알파카에 관한 이야기였죠 Question number two Where did the truck go? 트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A. It went to the zoo 동물원으로 갔을까? 아니면 B. It came into the farmyard 농장 마당으로 갔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3, 2, 1 The answer is B. It came into the farmyard 농장 마당으로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내면서 갔던 것 기억하죠? Question number three Where did the alpacas come from? 우리 알파카는 어디에서 온 동물이었을까요? A. They came from India 인도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B. They came from South America 남미에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The answer is B. They came from South America 페루에서 온 동물이었죠 Question number four What did alpacas have to keep themselves warm? 알파카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는데요 A. They have thick leather jacket 두꺼운 가죽 자켓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B. They have long woolly coats 길고 털이 북실북실한 털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The answer is B. They have long woolly coats 길고 북실북실한 털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에도 끄떡없었죠 Question number five What is alpaca wool made into? 이 부드러운 알파카 털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A. It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부들부들하고 따뜻한 옷감이 될까요? 아니면 B. It is made into boots 부츠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3, 2, 1 The answer is A. It is made into soft warm cloth 부드럽고 따뜻한 옷감이 되었습니다 Did you get them all correct? Wonderful 자 우리 친구들 Prudence from Peru 책을 읽으면서 농장 동물들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별한 동물인 알파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죠? 오늘은 선생님과 상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 이용해서 농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Prepare one box 넉넉한 크기의 상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상자의 옆면을 잘라서 농장에 있는 헛갓 만들어 보도록 해요 Cut the side down a little bit 상자의 옆면을 조금 잘라내고 Cut the top of the front side of the triangle shape 앞부분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잘라내 보도록 해요 상자 옆면을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기 조금 어렵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봐도 참 좋겠죠?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 상자를 잘라보세요 상자 앞부분을 잘랐습니다 옆부분도 잘라서 농장 마저 완성해 볼게요 자 상자의 옆면과 앞면을 잘라서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뒷부분을 잘라서 삼각형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농장에 있는 헛간의 윗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가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보기로 해요 자 헛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바깥부분이 조금 심심해 보이죠? Decorate the outside with some colored paper 바깥부분은요 아름답게 색칠을 이용해서 멋지게 꾸며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앞부분을 꾸며보고요 녹색으로 여기 잔디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을 활용해서 예쁘게 농장 한번 꾸며보세요 끝부분은요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잘라내도 좋아요 풀을 조금 발라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 색지 활용해 볼게요 먼저 색지를 조금 가는 종이 막대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종이를 자른 후에 옆면을 감싸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모서리 부분은 조금 접어주고 모서리 부분은 조금 접어주고 이 부분에 풀 조금 더 발라볼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농장 모양이 점점 갖춰지는 것 같죠? 이번에는요 갈색 색지 이용해서 여기 있는 펜스 울타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 막대를 조금 더 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 2cm 정도 가량 종이 막대가 될 수 있게 종이를 잘라주시고요 잔디 모양 만들었던 녹색 색지 위에 둘러서 울타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대 위에 풀을 발랐고요 다음 녹색 색지 위에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종이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울타리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울타리 모양도 앞쪽에 조금 붙여볼까요? 여러분도 다양한 색깔의 색지를 이용해서 농장 멋지게 한번 꾸며보세요 농장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았으니까 농장 동물들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죠? use popsicle sticks to make farm animal puppets 아이스크림 막대 이용해서 농장 동물들 만들어 보도록 해요 집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add craft eyes and sticky felt and feathers to decorate the animals 만들기용 눈, 접착 펠트, 깃털 등 이용해서 예쁘게 동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오늘 깃털을 이용해서 알파카를 만들고요 또 아이스크림 막대에다가 예쁘게 마커로 색칠을 해서 카우, 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을 붙여 볼까요? 복숭아 색깔 세트를 이용해서 얼굴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핑크색을 이용해서는 소의 얼굴을 그렸어요 자, 이 셀트 조금 오려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림 막대 위에 얼굴 부분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검은 색 벨트를 이용해서는요 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Prudence from Peru 책 한번 참조해 보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도 참 좋겠죠? 제 얼굴이 먼저 완성이 됐고 and then I'm going to make the eyes for the alpaca 알파카 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소는요 마커를 이용해서 dots를 그려줄 거고요 알파카는 깃털을 이용해서 long coat 북실부실한 털이 있는 코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은 I'll start with the cow 소부터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짠! 소가 완성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이번에는 알파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깃털을 조금 잘라 주시고요 뒷면에 만들기용 풀을 뒷면에 조금 발라 주도록 할게요 깃털이 잘 붙을 수 있게 풀을 조금 넉넉하게 바르고요 그 다음 깃털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털으로 꾹꾹꾹 눌러서 풀이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타란! I made a cow and alpaca 저는 이렇게 소, 알파카 완성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아이스크림 막대 활용해서 다양한 동물들 함께 만들어 봐도 재밌겠죠? This is a pig and this is a chick 돼지와 귀여운 병아리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함께 만든 농장과 동물들 이용해서 재미있는 인형극도 함께 해 보세요 농장에 살고 있는 가축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고 아이스크림 막대 활용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 만들어 보세요 와 이렇게 해서 프리런스 프랑 프루 책을 마무리해 봤어요 농장 식구들은 새로 키우게 된 신기한 동물 알파카를 기르면서 알파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특별한 동물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신기했죠? 오늘도 재미있는 홈펀 과제 공개할게요 오늘은 특별한 동물 알파카에 대해 배워 봤는데 알파카 이외에도 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들 많죠? 그 중에 하나 정해서 그 동물들의 생김새, 자라는 곳, 먹는 음식, 그리고 털의 특징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도 험펀한 거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함께해요 See you!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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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배추ativ れ